여러분 추천하고 지디어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1대1 한 번만 할까? 닉변빵 가자고? 안 돼 이거 커즈랑 내가 내기해가지고 닉변빵 하죠 아니 내가 닉네임 이미 지금 뺏겨서 아 하죠 3판 2성대로 닉변빵 할까요? 하죠 시청자분들도 많이 원하시는데 그러면 일단은 내가 닉변빵에서 이미 졌단 말이야 졌으니까 커즈가 원하는 날짜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지면 그래 그럼 그 후에 바꾸고 일단은 그래 나랑 데이터 하죠 아니야 3판 2성승이죠 어 3판 2성승 야 내답 막 그냥 맞아주시는데 아 시발 2판 2성승 2판 2성승 4판 2성승 2판 3성승 3판 3성승 3판 3성승 3판 3성승 4판 3성승 3판 4성승 3판 4성승 이번엔 이긴다 아 근데 아 제 플레이가 어떤 건지 알겠거든 알겠는데 아 자꾸 어렵네 1대1 이기기가? 선생님! 왜? 예뻐서 좀 봐드릴까요? 뭐? 아닙니다! 아닙니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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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젖었지? 너 젖었지? ㅈㄴ 빡쳐 너 젖었지? 봐준 거 같은데? 지금 제가 봐주게 생겼어요? 부들부들 변들변들 중인데? 전반부터? 아 우리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 감사합니다. 봐봐! 너 봐줬잖아! 웃음이 끊이지 않는 방송! 젖으니까 웃을 리가 없잖아! 아니 만약에 네가 진짜 실력으로 졌으면 웃을 리가 없잖아! 아냐 나 진짜로 애들한테 뭐라하지도 않았어 아무것도 자기들이 웃었어 시청자분들이 근데 스펠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? 왜? 너무 유리해요 뭐? 너무 유리해요 네가? 그쪽이 아빠는 이걸로 들고 다 줬어 근데 안 쓰셨잖아요 어 안 썼지 미니언 생선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쓸 수 있어 점프하고 싶어? 일루와 어휴 말 잘 됐네 아 ㅈㄴ 빡쳐 자 이제 큐쿨 끝나면 나 이제 점프를 하겠지? 그럼 나는 스택을 쌓고 난 2스택 레이는 1스택 집에 갔다 올게요 계속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너 쿨타임도 알아? 어? 감히 쉬 알죠 절대 안집니다 이거시면 저 오늘 잠 못자요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저 이거 잠 못자겠네 이거 뭐하냐? 네? 어휴 아 이게 그걸 뺏겨가 주도권을 뺏겨서 아 개 짜증난다 이거 랭크는 주도권 싸움이 너무 커 얘들아 걱정하지마 절대 안찔거야 야 근데 이길거 같애 뭐지? 야 진짜 이길거 같애 그냥 뭔가 느낌이 왔어 이길거 같애 어 어 또 시작한다 이렇게 또 다 치시는거 어? 저 오늘이랑 똑같애 맞아주는거지 맞아주는거 맞아주는거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야 야 야 준영아? 준영아? 직이요? 뭐하세요? 직이요? 직이요 직이요 네 준영아 끝내라니만 아니 별거 없네요 진짜 별거 없으시네요 포추링 수준입니까? 아 나 나만 트위치를 해 어? 애들이 롤 삭제하래 누가? 애들이? 나 트위치를 롤 삭제하고 공부나 하래 저거래 자 닉네임은 아 아무것도 무언가 자막 사진무엘 사진